걸스에 있는 가수와 예능, 연기까지 넘다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. 네, K-Wheel은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답게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 차트를 올킬했습니다. 자, 두 팀의 수상을 축하드리고요.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가수 K-Wheel입니다. 나즈하우 워슈 K-Wheel 베이징은 처음인데, 이렇게 2015년 기분 좋게 또 상을 주셔서 너무 좋은 기억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지금도 응원해주고 계시는 한국의 팬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응원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2015년에도 더 좋은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쇠쇠 네, 안녕하세요. 걸스에입니다. 짜잔, 오만시 굿데이 네, 저희 걸스에가 이렇게 골든디스크에도 오게 되고 정말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올 한 해에도 더 좋은 앨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또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쇠쇠 감사합니다. K-Wheel 사랑합니다. 돌아갑니다. 네, K-Wheel과 걸스에이 본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. 어, 걸스에이